반갑습니다. 1%에 도달하는 화학 1도와 문제편이고요. 교재 강좌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두 권이 랩핑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편 본교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6월 12일이 첫 수업입니다. 그래서 6월 13일부터 해서 매주 목요일 업로드가 될 거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컬모의 검토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문제를 조금 제공을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제가 다 선별해서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선별된 문제 들어가 있고요. 문항 수가 조금 부족하거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작 문제 200문항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 버전으로 노출이 될 겁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문제 푸는 시간까지 다 노출해 드릴 거기 때문에 혼자 문제를 풀고 인강을 듣지 마시고요. 현장에서 수업 듣는 것처럼 속도까지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워크북 말씀드릴게요. 6월 13일 오픈되기 전에 1강, 2강을 먼저 업로드를 해서 노출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선생님 저는요. 자작 문제보다 일단 기출 문항을 통해서 일관된 풀이를 먼저 점검을 하고 자작 문제로 가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까 봐 그 순서는 자유롭게 본인 상황에 맞게끔 먼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출 분석을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아서 1, 2강은 업로드된 상태로 6월 13일 전까지 노출, 오픈시켜 드리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기출편 워크북과는 느낌이 또 다를 겁니다. 기출편은요. 고3 위주의 문제가 들어가 있었다면 우리 이제 실수도 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 고3 문항과 고2 문항까지 들어가 있고요. 800 문제가 넘습니다. 약 820 문항 정도로 구성됐기 때문에 1000 문항이 제공이 될 거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반드시 양치기를 할 때는요. 정말 양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의 구조 같은 경우는 중심 원자를 탁탁탁 떠올리면서 내가 문제를 머릿속에서 분자의 구조를 그리면서 그려내고 있는지 그리고 전자배치가 머릿속에 있는지 주기적 성격에 대해서 이거 묻겠지라는 형태로 자신감 있는 태도로 빠르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일관된 풀이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양치기 정말 제대로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항 해설을 들으세요라는 건요. 정말 여러분들 속도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항을 꼭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교재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1도와 문제편 N제는요. 파이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단원별로 점검해 보는 마지막 파트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좀 더 유연해지고 노련해지고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일관된 풀입니다. 일관된 풀이를 가지신 다음에 그 다음 양조절이라든지 내가 미지수를 일관되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아 일 물질이 누구겠구나 라고 보이는 형태가 됐을 땐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 유연함 노련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을 반드시 많이 발전을 시키는 단계가 되셔야 됩니다. 파이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준비가 다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정말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유연하고 그리고 노련한 여러분들이 문제편 교재로 하여금 더 많이 발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워크북에서 먼저 만나 봬도 좋을 것 같고요. 6월 13일 문제편 본교재를 통해서 먼저 만나 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요. 기출 분석을 먼저 하겠다 자작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관된 풀이를 갖겠다라는 순서를 정하시면서 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1강에서 뵐게요.